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. 뭐? 김태현 선수가 국가대표가 됐대. 앞으로 국가대표가서 울산에서 하게 된 것처럼 하고 또 울산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어요. 골. 멋진 것. 골을 잘 원해요. 홍차별로 훨씬 더 잘 치세요. 홍차별로 비교가 안되죠. 시작할 대로 같이 Debmania를 바꿔주세요. 이건 홍차별로 비교가 괜찮지만 계속 나오지. 여기서 응. 지금 김승기 선수가 조연애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김태현 선수가 화이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